안녕하세요 풀게인입니다. 오늘은 제 깁슨 기타를 간단하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모델명은 버범버스트 색상의 플레인탑 오팔 히스토릭 모델입니다. 악기가 많기로 유명한 도쿄로 넘어가서 히스토릭 8대 정도 비교해보고 제일 제 손에 맞는 개체로 데리고 온 기타입니다. 확실히 깁슨은 팬더랑은 다르게 좀 두툼하면서 기름지고 빈티지한 소리를 내줘서 팬더랑은 다른 매력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따로 부품을 모디한 부분이 한군데 있는데요. 캐페시터를 옛날 깁슨에 들어가던 올드 스프라그 범블비 오일 캐페시터로 교체하였습니다. 그러면 바로 소리 샘플 들어보겠습니다. 캐페시터로 교체하였습니다. 캐페시터로 교체하였습니다. 캐페시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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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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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